앗븟 떳떳떳 나 게임 모였어 아 밥티야 프레임이 왜 이렇게 낮아? 안녕? 안녕?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 입니다 밥 먹어와 OP가 없군요 OP를 달라 OP를 안주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잖아 흠 과연 그게 네 생각대로 될까 농담이고요 자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 이거 누가 만든거야 이거? 이거? 어떻게 없어 이거 없애는게 있지 않나? 뭐야 너 왜 어 그래 그래 여기 있네요 눌눌은 뭐야 이거? 눌눌 이거 누가 만든거야?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스폰지점 인가봐 그냥 아니야 성장에 뭐가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해 이거 아무것도 없어 왜 아니야 있어야 돼 이거 처음에 나 이거 봤을 때 책 있었단 말이야 잠깐만 서버를 다시 갈게 알았어 떡볶어로 안 합니까? 처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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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기차기 시작하는군요 엽경이 밥티야 떡볶어로 하라고 에베베 뱉뱉뱉 뱉뱉뱉 네 더러운 파크모입니다 아 저만 더러운게 아닙니다 왜 너만 더럽다고 저만 더러운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너도 했기 때문이지 나는 를 했지 너는 뭔가 나오는 듯한 소리를 냈잖아 너도 입에서 뭔가 나왔어 침이 나왔을 뿐이야 나는 더러워 더럽구만 어떻게냅 뭐 하는지 자 아이고고고 자 왜 갑시다 아 야 야 아 오오오 하 응 대단하고 응 좋았어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 있잖아 있다니까 자 규칙플레이 요령입니다 바운스님께서 제작해주실 거에요 자원과 돌을 부수지 마세요 부수라고 적혀있으면 부수세요 모든 자원은 상자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멍령어 사용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주세요 그 외에도 여태까지 나왔던 룰은 지켜주세요 여태까지 나왔던 룰이 뭐죠? 이 맵은 탈출하기보다는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탈출할 수 있을겁니다 대신 이것은 Y10입니다 232까지 올라가야하니까 부지런히 해주세요 이번에는 길이 보상을 못해드립니다 뭔소리가요 232까지 올라가래 그렇다는데 그렇다는구만 그렇다는구만 자 가보도록 합시다 다이아 원석이 상자 점수 쟁탈전이 시작될 것 같군 좋구만 좋구만 다이아 블럭은 3점입니다 마지막에 플레이어들끼리 점수를 더해보세요 제일 많은 그분은 가장 활발하게 탈며받긴 겁니다 그럼 이상 자 튜토리얼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굴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얻을 수 아이 참여 해뿌리구만 헷불을 한번 설치하면 다시 떼지 못합니다 다시 떼지 못합니다 추가로 인공제작 동굴입니다 용암은 용암 따윈 건너줍니다 여기 뭐야 밑에 뚫렸다?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쯌 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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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따위 지나가줍니다 어이구 튜토리얼 물 따위 지나가버립니다 뭐 아무것도 없나 자 샛길 불이 발생하면 끌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상자가 있는데 지나갈 수 없네 그러면 일단 어두워 어두운데 말입니다 저한테 햇불이 있거든요 근데 쉐이드를 키면 햇불을 들고 있기만 해도 밝아져요 이거 좀 치사한가 전혀 치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치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소만 파크몬은 정말 인성이 좋지 않군요 자 햇불을 쓰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응 아무것도 없나 으아아악 여기 뭔가있어 아 아닌가 돌 한개를 얻어 돌 한개를 얻어 아 돌이야 필요없어 햇 햇불 설치한건 못된다 하지 않았어 어허 어 뭐가있다 빈상자 길이 어디에 있지 빈상자 이거 빈상자인데 아까 그거 뭐 끝이야 이게 아닐거 같애 내 생각엔 뭐가 있을거 같단 말이지 좋아 좋아 내가 이상한 음료수에 저항파이브 저항포랑 재생투가 있어 이걸 먹고 너랑 싸우면 왠지 이길 수 있을거 같애 상식적으로 그게 싸움이 될거 같나 자 갑니다 훗 쫙 넘어오시기 에헤 다이아몬드 모습을 얻었다 자 점수 1점입니다 흠 멍청한거 튜토리얼 아 이제 튜토리얼 정료구나 튜토리얼 정료 동길이 막혔다 새끌로 가자 여기가 새끼리군요 어 아아 아니야 불 안붙었어 붙은줄 알았는데 안붙었어 아아 뜨거워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탈 쨔 뚜 뚜 멍청한것 응 다시 태어났어 어 어 어 어 나 또 죽 나 또 죽 아니 왜 자꾸 불덩이가 부는겨 어 이상하다 왜 왜 건너오기만 해도 불을 먹지 아니 아니 피해복속도가 왜이래 빠르다 좀 이상하지 않니 빠르다 빠르다 회복속도가 너무 빨라 굉장히 빨라 왠지 싸우면 우리가 우리 둘다 영원한 싸움이 끝나지 않을것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야 그건 아닌것 같애 또 죽었어 그건 아닌것 같애 자아 뭐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 아니겠구나 빡쥐 주의 여기에 상자가 있군 음 3점을 얻었다 무시하고 올라간다 아이고 어두워라 어두워 흠 흠 웨 어디로 가야돼요 어디로 가야 하옹 저기요 햇불은 햇불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시요 아니 햇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들고 다녀야돼 이거 어 레버 어 나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여 어 어 잠깐만 이거는 햇불을 뗄 수 있어야돼 어 안보여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하옹 여기 맞는거 같은데 보이지않어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어 이거 아니네 야 나 안보여 빛을 따라오시게 자네 나의 빛이 보이지 않는가 안보이네 안보이는건가 아 여있네 안보이나 난 안보여 안보이는구만 나는 굉장히 밝아 난 굉장히 어두워 그러면 횃불을 설치하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횃불이 모자라 이거 횃불을 띌 수 있어야돼 이거는 어딘가에 상자가 있을 것이야 어쩔 수 없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행을 위하여 어쩔 수가 없는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아까 내가 횃불을 많이 쓴게 잘못된건가봐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있지 열렸는데 이미 열려있는데 내가 열었어 아 그래 계단이군 뭔가 한번씩 다 당겨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저기도 뭐있는데 레버가 굉장히 많구만 뭔가 다 당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나 뭔가 다 당겨야되지 뭔가 다 당겨야만 작동이 될 것 같은 이 느낌 뭐 아무것도 없나 여기? 다 당기고 있니? 레버가 너무 많아 나는 일단 너무 어두워 아저씨 날씨 너무 어두워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아 그냥 정말 너무 어둡다 진짜 너무 어두워 여기 레버 왜이리 많아 아니 여기 왜이렇게 어두워 아아 햇불 좀 줘 너무 어두워 아아 햇불 왜이렇게 어두워 여기 야 이거 다 당겼거든 지금 자 다 당겼어 이제 어떡하라고 어딘가 안당긴게 있을거야 분명 어두워서 너는 시야가 보이긴 하나봐 어두워서 어 나는 조금 보이긴 보이긴 어 하나 안당겼네 그 많은 레버 즉 딱 하나를 안당겼어 오 밝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 그렇다면 빠른 진행 그렇다면 진행을 해보도록 뭔가 점수를 되게 안준다 우리가 못 보는 걸까 아니면 못 찾는 걸까 어어 뭐야 뭐야 어 야 야 야 피 안보여 풀어야돼 이거 쉐이더 풀어야돼 아 피 안보여 쉐이더를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이거 너무 했다 잠깐만 어 이거 어떻게 아 이거 3칸짜리 점프맵이야 어 앗 야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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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서비의 회복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어지러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상해 빠르지 않아 잠깐만 야 이상해 아니 나 아까 피오북 되게 빨랐지 않나 아싸 나 풀렸다 한번 죽으니까 풀리네 야 멀미가 무슨 10분이야 한번 죽으니까 풀려 아 잠깐만 멀미가 난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느낌 굉장히 지금 어지러움을 느끼고 계신 위에서 우유가 필요해 야 나 길이 안보여 어지러워서 길을 길을 볼 수가 없어 굉장히 어두운 맵에 탈 줄맵 위로군요 토할 것 같애 토할 것 같애 한번 죽어 여기 위에 위에가 길인 것 같애 위로 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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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제발 멀미 멀미 10분 너무하다 이거 한번 죽어 아니야 난 죽지 않겠어 그냥 가 그래 저기 위에 상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왜 안올라가져 안올라가져 아 음? 일하는데 음? 페이크인 페이크인 스페이크 응 페이크라니 슬프구만 우유를 좌 우유를 좌 난 그 페이크를 한번 보고 지나왔지 사실 우유를 좌 아 잠깐만 그러면 길이 어디야? 우유를 좌 나 아까 거기서 내려왔는데 어디? 페이크인 에서 거기에서 옆으로 가면은 자갈 올라가는 길 있는데 아 아 아 아 빡빡 피아 아 이런데 길이 있었다니 헉 멍청하군 빨리가서 상자 열어봐야지 미루 같은데 아닌가 미루 아닌데 나 이 쉐이더를 포기하겠어 너무 어지러워 아 딱 좋은 쉐이더다 쉐이더 뭐 쓰냐 지금 응 나 블루 쉐이더 뭐 상자 상자 상자가 많은데 열어볼 수가 없다 상자 상자가 많은데 열어볼 수가 없다 상자 내가 먼저 다 열어봐야지 아 아 죽은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아주 멍청하시네요 상자 상자 I want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얻었다고? 얻고싶다 아 어지러워서 상자를 열어볼 수도 없네 이게 뭐야 푹 내가 거긴 다 열어봤지 이미 어 뭔가 아이템을 꺼내는데 다 느낌이 나는데 이야 상자 선택이 안 돼 하하하하 아 잠깐만 레버 또 있어 애플씨 네 여기 와서 내가 보고 있는 저 상자 좀 열어볼래요 그거 내가 열어봐 앞에 거 밖에 안 열리거든 내가 열어본거야 아무것도 없네 에잉 힘들게 엄청 연탈해가지고 열었드만 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여 레버가 보여야 뭘 당기든 말든 하지 이거 왜 안 당겨갑니까 아니 밝아졌잖아 오오 오오 좋아좋아 밝아 난 이렇게 밝은걸 원하고 있었어 여긴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군 응 좋아 어지러워 죽겠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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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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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텐가 으아 그냥 여기서 죽어야겠어 아 야 그 음료수를 버리고 죽겠 으아악 음료수 이미 먹었던거라네 아니 먹었던거구만 이미 먹었던거라네 자 이제 다시 쉐이더를 켜보겠어 음 물 아 아